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와 왜 발정하냐고 아닙니다 대표님 칼말이야 칼 새끼야 칼이라뇨 칼이 뭡니까 꾸밀 겁니다 나 화났어 나와줘 나 화났다고 그 어른이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손자가 이쁘게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소나기라고 했습니다 곧 그칠 겁니다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대표님을 혼자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